안녕하세요. 1화 검토관 이상철 관장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 드릴 기술은 페인팅 태격머리입니다. 페인팅 태격머리는 요즘 트랜드가 태격허리라서 태격허리를 치는 듯이 몸 중심을 태격허리 치는 것처럼 중심을 이동했다가 태격머리를 치는 기술입니다. 기술에 대해서 좀 잘 속는 분들한테 쓰면 가장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. 장점은 머리가 확실히 빈 상태에서 머리를 치기 때문에 점수로 날 확률이 큽니다. 코드기스 타운 상태에서 태격허리 치듯이 몸 중심으로 같이 허리 치듯이 왼쪽 다리에 중심을 이동합니다. 칼은 어깨에 배며 중심은 왼쪽 다리에다가 힘을 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서 태격머리를 칩니다. 이번에 연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페인팅 태격머리를 시연을 해봤는데요. 각 도장에서 한번 연속을 해보시고 좋은 수련을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1월 공동안 이상철 관장이었습니다.